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1.1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1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키워드 3개를 뽑아 총 3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의 민주당 정권에게서 권력을 찬탈한 이후부터 1979년 12.16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보다도 웬만한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길게 무려 18년 동안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에는 한 가지 확실한 공식이자 치트키가 있었습니다. 1961년 군부 쿠데타로 시작한 군정에서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통해 셀프 민정의 양할 때에도 1964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국면에서도 1967년 대통령 재선과 삼성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를 위해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던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 전후로도 1969년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쳤던 삼성개헌 때에도 1971년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을 이기기 위해 당시 국가 예산의 10% 이상을 쏟아 부었던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 직전 직후에도 1972년 더 이상 선거가 필요없는 1인종신 독재 체제를 선언한 10월 유신때에도 1973년 당시 최대정적 김대중을 납치할 때에도 1974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유신독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이었던 긴급조치를 선포한 직후부터 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정권을 비판하고 용기내어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무려 18년 동안 매 고비고비마다 사용해왔던 가장 확실한 공식이자 치트키였던 빨갱이 몰이 그리고 이 빨갱이 몰이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을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거나 사법살인까지 저지르는데 꼭 필요했던 야만적이고 무자비했던 고문 이번 제4공화국 열전 박정희 편에서 첫 번째로 다룰 키워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게끔 한 빨갱이 몰이와 고문을 아우르는 단어인 압재로 선정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정권이 당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입법 행정 3권을 장악한 국가재권 최고회의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를 필드로 바지사장 장도영을 비롯해 자신에게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과 세력들을 각종 반영명사건들을 통해 숙청해나갔고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고 민심을 얻기 위해 혁명재판이라는 것을 내세워 4.19 혁명 당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이승만 정권의 수뇌부들이나 동대문사단 이정재로 대표되는 정치강패들을 비롯해 삼성 이병철로 대표되는 부정축제자들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당시 박정희 본인과 김종필 등 군정 핵심 요인들의 남조선 노동당 이력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미국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빨갱이들 몇 명을 일벌받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사정변 바로 1년 전인 1960년 4월 혁명을 통해 12년 동안 막혀왔던 각종 목소리들이 뚝 무너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당시 평화통일과 민족자주를 기치로 사회운동을 적극 펼친 혁신계 인사로서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민족일보를 창간한 조용수는 박정희 군정의 빨갱이몰이에 좋은 타깃이 되었고 1961년 31살 점디젊은 나이에 조총련의 세작으로 지목된 이연근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혁명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고 박정희 군정의 빨갱이몰이에 의해 소중한 삶을 강제적으로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박정희 군정은 6.25 한국전쟁 당시 학살 피해자의 유족들마저 빨갱이로 몰아세웠고 1950년 전쟁통에 아내가 행방불명되어 찾아 헤매기 시작하다 학살당한 것을 알게 된 후 1960년 경북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여 아내의 유골이라도 찾으려 했던 이원식을 비롯해 경상도 일대에서 학살된 가족들을 찾으려 애썼던 원통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로해 죽이는커녕 빨갱이로 몰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여 수년 동안 옥에 가두는 등 자신들에게 따라붙었던 남조선 노동당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당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인생을 짓밟으며 1963년 박정희는 제5대 대선에서 자신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윤보선을 상대로 역대 최소득표 차이로 간신히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박정희 군정의 대다수는 민주공화당으로 제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들 스스로가 군복을 벗고 정치인 행세를 하며 셀프민정의향 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군정 시절 미국도 모르게 단행했던 화폐개혁을 비롯해 연이은 경제 관련 정책들의 실패로 인해 1961년 2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도 1963년에는 1억 달러로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곡관이 바닥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제의 식민지 강점에 대한 배상을 놓고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협의할 항목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매우 은밀하게 밀실 야합을 하다 발각된 김오일아 메모를 비롯해 셀프민정의향 할 당시 일본 자금이 대거 민주공화당의 불법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설등 국민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하는 일방적인 외교 행태에 대해 반대하는 대대적인 단식투쟁에 이은 63항쟁까지 일어나자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까지 동원하여 시위에 나선 국민들을 짓밟기 시작했고 당시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63항쟁을 비롯한 대대적인 시위의 배후에는 북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국가변란을 일으키려는 인민혁명당이 있었고 그 하부 학생조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등이 있었다며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며 정권이 위기에 빠져있던 국면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다 팔려는 박정희 정권의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외교 행태에 용기내어 거리에 나와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위 참여 국민들은 자신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말도 안 되는 용공조작 정치공작에 결코 수긍하지 않았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중정부장 김영욱을 필두로 자신들이 이미 짜놓은 그림에 끼워 맞추기 위해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야만적인 고문의 실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심증원들에 의해 각종 일간지에까지 보도되었고 계엄령 선포 직후 잡혀갔던 국민들 1200여 명 중 대부분은 무죄로 풀려났으며 이들 중 극소수만이 그것도 고문까지 자행했지만 간첩죄나 국가보안법도 아닌 반공법 위반으로 그것도 환송심까지 거쳐가며 재판을 몇 차례나 거듭하면서 괴롭혔을 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국면에서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계엄령 위수령까지 선포하며 중앙정보부의 군까지 동원하여 무고한 국민들을 마구 잡아들으면서 떠들썩하게 빨갱이 몰이를 했지만 이조차도 당시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더 씌우고 불법연금 고문 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들만 양산한 국면 전환용 용공조작 정치공작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었는데 당시 대선은 이미 달코다른 윤보선이 또다시 야권 후보로 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재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당시 헌법으로는 대통령의 임기가 재선까지만 가능했지 대통령 3선 사면임은 못하게 막아놓았던 것으로 심지어 본인들이 1962년 군정 당시 손봤던 이 헌법을 다시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국회에서 개헌 정족수 이상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제6대 대선보다도 제7대 총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임을 위해 눈여겨보고 있던 제7대 총선은 당연히 관권 금권이 총동원된 역대급 부정선거로 치러졌고 이를 통해 당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은 개헌 정족수인 총의석 175석의 3분의 2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129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7대 총선은 청와대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지역말단 공무원들까지 총동원되어 공개투표 대리투표 빈대표 올빼미표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 등 온갖 부정행위들이 만연했고 이를 전부 목도한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제7대 총선을 6.8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열기 시작했으며 이에 전국 대학교 고등학교들에서까지 6.8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시위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전국은 또다시 빠르게 경색되어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6.8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시위의 열기가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면서 공명정대하다던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제7대 총선 6.8 부정선거를 치른 지 정확히 딱 한 달 후인 1967년 7월 8일 중정부장 김영욱은 기존의 사건들과는 스케일이 다른 초대형 공안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의 동베를린 동백님을 거점으로 교수, 의사, 예술가, 학생 등 무려 200여 명이 북괴대남적화공작단에 관련되어 이 중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일명 동백님 사건을 1967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사이에 총 7차례나 연거푸 발표하면서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던 6.8 부정선거 규탄시위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에는 충분했고 이렇게 정세는 박정희 정권이 불리한 6.8 부정선거 국면에서 박정희 정권이 유리한 공안정국으로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6.8 부정선거 규탄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범죄 여부와 인물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허겁지겁 발표한 동백님 사건은 주로 유럽에서 활동 중인 교수, 의사, 예술가, 학생들을 비롯해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들까지 당국과는 협력 요청조차 건너뛴 채 납치하듯 강제로 연행해와서 있던 죄는 확대시키고 없던 죄마저 뒤집어 씌우며 죄 없는 사람들도 줄줄이 엮기 위해서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차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고문까지 가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이미 짜놓은 죄목들에 끼워 맞추려 했던 빨갱이 몰이었고 이 동백님 사건이 더욱 악랄하고 지독한 것은 지난 한일 국교정상화 국면에서 제대로 잡아넣지 못했던 서울대학교의 민족주의 비교연구의 학생들을 이 사건에 또다시 엮어가며 무려 200여 명을 유럽에서 납치하듯 잡아들여 전보다 더 대규모로 전보다 더 비인간적으로 고문까지 자행하면서 억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누구도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유럽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것으로 서독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받으며 외교관계마저 망쳐버리면서까지 단지 1967년 자신들이 저지른 68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의 열기를 꺾기 위해 기획한 국면전환용 용공조작 정치공작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967년 별의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개헌 정족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제7대 총선 68 부정선거를 역대 최대 규모의 빨갱이 몰이었던 동백님 사건으로 덮어버린 박정희 정권은 더욱 대담해졌고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삼성개헌 국면에서는 야권 유력인사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 삼성개헌에 반대하려는 움직임만 보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가 고문하거나 귀갓길에 테러를 자행하는 등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짓거리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정권 연장 권력 강화에는 물불 안 가렸던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사유이자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김종필마저 믿지 못하고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jp계열 민주공화당 의원들까지 잡아들여 고문하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떼버렸으며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제1야당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에게 백색테려까지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1969년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관이 아닌 국회 재산별관에서 친여권 개헌 지지 서명파 의원들만 모여 3선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에는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3선 개헌 반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해 단식농선까지 벌이는 범청 투위를 결성한 야권 인사들을 영장도 없이 끌고가 수일에서 수십일 동안 구금한 채 고문했으며 3선 개헌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빨갱이 몰이를 거듭했습니다. 1969년 5월 박정희 정권이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jp계열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잡돌이 하려고 할 무렵 중정부장 김영욱은 jp계열 의원들과 동백님 사건에서 끝끝내 꼬린시키지 못했던 박노수 등을 한꺼번에 잡아넣기 위해 jp계열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을 포함한 관련자 60여 명에 이르는 유럽 및 일본을 통한 북괴대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고 이들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수일 동안 불법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혹독한 고문을 가했으며 수년 동안 재판을 진행한 끝에 당시 민주공화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 김규남과 일본 영국 등지에서 유학했던 국제법학자 박노수를 사법살인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연행 불법감금 고문 백색테러 국회날치기 통과 등 각종 비민주적 행위들을 총망라해 삼성개헌까지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앞에 자신의 대통령 사면임을 위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40대 기술원을 기치로 내걸고 대응행한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김영삼에게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김대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개헌 직후인 1970년에는 정권 수뇌부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희대의 스캔들 정인숙 살해 사건을 비롯해 막무가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기인한 비극이자 인재였던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주지 않았던 비인간적인 당시 기득권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 불태우며 일침을 날렸던 전태열 열사 등으로 10년 가까이 굴림했던 박정희 정권의 민낯이 까발려지면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고 여기에 1971년 박정희 정권의 강제적인 교련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 등 당시 학생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각 대학 학생 대표들이 조직한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과 당시 범야권 제하 세력들이 결성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등도 이러한 민심을 꿰뚫은 10년 새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갈아치자를 슬로건으로 획기적인 선거 공약들을 내걸은 신민당 대선후보 김대중을 중심으로 단결하기 시작하면서 선거를 9일 앞둔 1979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당 공원 김대중 연설에는 백만에 가까운 청중들이 모여들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면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초대 육군보안사령관 김재규는 김대중의 장충당 연설 이틀 후이자 대선을 일주일 앞둔 1971년 4월 20일 간첩단 4개망에서 총 51명을 검거했다는 또 다른 공안사건들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육군보안사는 제1한국인 유학생 서승 서준식 형제를 잡아들여 서 빈고 분실에서 온갖 고문을 하여 이들 형제가 김대중의 최측근으로 후보 비서실장까지 역임하고 있는 김상현의 집에서 1년여 동안 하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이 형제가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서울대학교를 거점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어 삼성개헌 반대와 교련 반대운동 등 각종 시위에 배후조종을 비롯해 김상현을 통해 김대중에게 북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빨갱이 몰이를 시작했고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서승은 김대중의 장충단 연설이 있었던 1971년 4월 18일 저녁에 또 다시 잡혀가 또 다시 고문 받던 중 살려달라 애원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던 수사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전신의 중화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나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은 은폐한 채 신민당 대선 후보 김대중을 겨냥한 빨갱이 몰이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같은 색깔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당시 돈으로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600에서 700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쏟아부어가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경상도에는 피바람이 분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해 지역 감정을 부추겼고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도에서만 150만 표를 앞서며 총 95만 표 차이로 김대중에게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사면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선거자금에 중앙정보부 보안사를 비롯해 지역 말단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한 대선에서 신민당 김대중이 500만 표를 넘게 득표하면서 득표율이 무려 45.25%에 이른 것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고 대선 한 달 후에 치러진 재팔대 총선에서도 신민당이 진산파동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을 훌쩍 넘긴 89석에 수도 서울에서는 거의 싹쓸이나 다름없는 선전을 하자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권 현장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직접 선거가 아닌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1971년에는 제7대 대선과 제8대 총선 이후에도 전국국립대학 부속병원 수련회 파업과 사법활동을 비롯해 성난민권운동, 실미도 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각종 시위들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대학자조화 선언으로 호응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0월 15일 서울 1원의 위수령을 발동하고 서울 시내 대학교 내의 무장 군인들을 진주시켰으며 이에 발맞춰 제갈조조 이후락의 중앙정보부는 당시 가장 골치거리였던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가시였던 김대중까지 엮어 또 다른 빨갱이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1971년 11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생 조영례를 비롯하여 이심범 심재권 장기표 김근태 등 서울대학생 고장 몇 명이 서울 시내에서 수만 명을 동원해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고 총도 아닌 화염병을 사용해 정부 중앙청과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습격 파괴하여 점령한 후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하야 시키고 김대중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면서 반국가 단체 구성과 내란내비 음모 등 무시무시한 죄목들을 뒤집어 씌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동력삼아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국가안보를 앞세워 우리 국민들의 자유마저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내정 외교 및 국방상의 비상대권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민심의 변화를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를 하지 않고도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은밀히 지시했고 이에 당시 중정부장 이후락은 당시 법무장관 신직수를 비롯해 실무담당 검사 정해찬 김기춘 등 극소수 인사들로 하여금 유신헌법을 만드는 작전명 풍년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삼성개헌 후 1971년 제7대 대선을 통해 사면임에 성공한 지 15개월 만인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일체 중지시키는 등 또다시 헌정을 유린하며 자신의 일인 종신독재 체제를 굳건히 하는 일명 10월 유신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강화와 정권 현장을 위해 또다시 헌법에 손을 댄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2월 23일 제8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한 후 더 이상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들의 체육관 선거를 통해 임기는 6년이지만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종신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자신의 국회 친위대라고 할 수 있는 유신정우회라는 이름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73석을 멋대로 떼어주면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로 국회까지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참정권마저 앗아간 자신의 1인 종신독재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해괴한 단어로 해서 포장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게끔 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 이 땅의 뿌리박자라는 현수막을 불태워버린 고려대 학생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유신 반대를 외쳤던 이들을 어김없이 빨갱이로 몰아가며 탄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냉혹하고도 비정한 칼날은 비단 밖으로만 향하지 않았고 자신이 없던 술자리에서 자신의 후계에 관해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핵심 참모였던 제육대 중정부장 이후락과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에게까지 겨누어지는 등 끝도 모를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서서히 자신의 목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하기 시작한 박정희 체제에서 군부 내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필동육본으로 불렸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상황에서 간신히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육대 중정부장 이후락은 제갈조조답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술술을 부리기 시작했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지독한 권력욕으로 촉발된 윤필용 사건은 당시 가장 잘나가다 위협을 느낀 이후락의 조급함으로 빚어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김대중 납치사건은 이후락의 몰락과 신직수의 제7대 중앙정보부장 등극을 비롯해 유경수 여사 피살사건 등을 초래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누가 봐도 박정희 정권의 최대정적이었던 김대중을 상대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 수도 한복판에서 벌인 초대형 정치테러였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장 미국 일본 등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잠시 주춤하던 유신체제 반대 열기에 기름을 부었고 전국 각지 대학교에서 또다시 유신철폐 시위에 조짐이 보이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차장 김치열을 필두로 남산 캐비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조직의 존폐마저 위태로운 위기상황에서 조직의 안의와 정권의 안정을 명분으로 더욱 가열차게 빨갱이 몰이를 해댔으며 이 비민주 비상식 비인간적인 불법 감금 및 고문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최종길의 소중한 목숨마저 아삭았지만 이마저도 은폐조작협박회유 등으로 사망경위마저 거짓으로 꾸며내면서까지 1973년 10월 김대중 납치사건을 저지른 지 불과 2개월만에 무려 54명이나 빨갱이로 엮은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악독한 빨갱이 몰이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가라앉힐 수는 없었고 전국 각지 대학교에서의 각종 시위와 더불어 재야인사들의 시국선언 시국간담회 등으로 이어졌으며 1973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은 불과 11만의 서명인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끌려가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면서까지 지속되었던 학생들의 용기있는 외침이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자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제7대 중정부장 신직수는 더욱 강력한 억압체제를 발동시켰습니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하면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등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입만 뻥긋해도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받고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져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유신 독재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조치를 통해 기존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손에 쥔 중앙정보부는 신직수의 지시 하에 당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와 백기완을 시작으로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 높였던 재하 인사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비롯해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이들을 속전속결로 비상군법회의에 넘겨 긴급조치 위반 최고형인 징역 15년형까지 선고하는 등 본보기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마저 행여나 소리소문도 없이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옥사리까지 당할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정권 자체를 두려워하도록 일제강점기가 무색하리만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4월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유명무실했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년을 빨갱이 집단으로 지목한 후 이와 관련된 자들은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사형까지 가능하게 만들었고 긴급조치라는 제도적 폭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기술자 신직수는 중앙정보부를 이끌고 이전까지와는 레벨이 다른 빨갱이 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제7대 중정보장 신직수는 당시 아무리 억압해도 끊이지 않았던 유신반대 시위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해 영장도 없이 전국에서 무려 1024명을 잡아들여 조사했고 당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학생시위 세력들을 한꺼번에 소탕하기 위해 민청학년으로 한데 묶은 후 1964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중정보장 김영욱과 어떻게든 빨갱이로 엮으려 했으나 실패했던 인혁당 사건 관련 인사들을 또다시 빨갱이로 지목하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고 민청학년을 배후해서 조종했다면서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 높였던 학생들의 시위를 일순간에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의 국가전복을 위한 폭력시위로 더 씌워버렸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빨갱이 몰이는 사건 관련자들과 이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까지 협박 및 구속까지 해버리는 등 더욱 가혹하게 자행되었고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인혁당으로 엮은 인사들에게는 협심증 탈장 등을 넘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모질게 고문을 가했으며 법정에서 아무리 고문받은 사실들을 실토하고 중앙정보부 검찰 등에서 제기한 혐의 사실들을 부인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은 총 200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무려 1650년에 달하는 형량을 선고했고 이러한 불법 고문 수사와 불법 재판에 대해 국제 여론마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삼권분립이 무의미했던 박정희 유신정권의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의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엮은 인사들 중 8인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 형 확정 불과 18시간 만에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버리는 사법살인까지 허가했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얼마나 악랄했는지는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당한 8명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빨갱이모리 당에 구속되었다가 1982년 출소한 15명 중 무려 5명이나 각종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 4호에 이어서 7호와 9호로 더욱 포악해졌고 점점 더 처벌 수위나 수사 대상이 강력해지고 넓어지는 긴급조치를 앞세운 빨갱이모리는 어느새 권력기관들 간에 실적 경쟁으로 더욱 가열차졌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무분별한 빨갱이모리가 실적 경쟁처럼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는 당시에도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들을 더욱 승진시키거나 중용하는 등 더욱 북돋으면서 전기고문 물고문 선고문 등 각종 고문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군인 박정희가 군부를 이끌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부터 1979년 11.16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중에 대선과 총선 개헌 등 중요한 국면마다 또는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매번 수없이 악용했던 빨갱이모리와 이러한 억지 빨갱이모리를 가능하게 한 비인간적인 고문을 동반한 불법수사는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건 마치 국면을 전환하고 정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확실한 공식이자 치트키처럼 쓰여졌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자행했던 국가폭력으로 인해 당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들을 비롯해 친지나 동료 선후배들까지도 빨갱이로 낙인 찍혀 국가권력의 감시에 시달리거나 취업 및 생계마저 위협받는 등 수많은 부수적 피해들로 이어졌으며 이 같은 박정희 정권의 폭정을 보고 듣고 경험한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라고 하면 몸서리칠 만큼 공포에 짓눌린 채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리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이 되었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외쳤고 이 같은 용기있는 외침들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이고 응축되어 1979년 10월 부산마산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이조차도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몰아가차없이 쓸어버리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의 만성적인 행태는 결국 1호부터 며칠 후 12.6으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삶까지 아사가 버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